제작진 역시 눈꺼풀 색소침착이 안 돼서 나오는 뽀은 색, 색소가 없는 머리 눈꺼풀 형성 같은 잘 되어있어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으시고요 이 안쪽 안 보다 깨끗했어요 주디 옷 칠어? 옷 벗겨줄까? 옷 벗겨줄까? 포도브 쟈기 엄마 이래야 해 예쁘다 쥬쥬야 엄마 모르겠을 거야? 이거 위험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